언니라는 표현을 죄송해요 언니라는 표현을 조금 쓸게요 성함 얘기 못하니까 우리 언니 같은 경우가 올해가 가장 내가 생각과 마음 먹은 것 중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뭔가 나의 어떤 변화 내가 직업 변화 그리고 내 마음의 변화 금전의 변화 뭔가 확실함에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에 선택해야 되는 그 나이에 운이 들어온 나이야 운은 들어와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운은 들어와 있는데 그 운을 찾아 먹지를 못해 그리고 또한 작년 올해 재작년에 분명히 작년 올해야 분명히 본인이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결혼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자랑이다 어쨌든 인연의 끈도 겨우 남자를 겨우 만나요 언니야 근데 그 인연이 길지를 못해놓고 이별의 앞을 쓰고 내가 바본가 아니면 내가 여우짓을 못하나 아니면 내가 사람 복이 없나 이런 것들이 우리 언니가 너무너무 솔직히 그것도 그것대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 에라 모르겠다 돈이나 벌고 내 직업이나 갖고 내가 움직여 보자 그러다 보니 나의 직업도 본인이 하나 시작을 했으면 두 개 세 번 받기라는 사람이야 직업관도 꾸준하게 오던 거 인복이 없어오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옆에서 도움이 안 돼 도와주질 않는다고 하다못해 우리 언니도 멘토가 없어 대답으로 해줘 은웅 공론할 때도 없다 외로운 팔자 그래 나 외로운가 보다 하고 그 팔자 그대로 살아가보고 싶은데 사람의 복이 없으면 내가 모레도 금전의 복이라도 있든 아니면 내가 모레도 가야 되고 이제서 나이 먹고 보니까 내가 직업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재밌어야 하는 일로 내가 살아보자라고 언니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 인생 어떨까 오늘 들었으셨다 그래 맞죠 그렇다고 허드려야 하는 일은 못하겠고 진작에 난 해외 쪽으로 빠져서 그냥 내가 나 혼자 홀몸 공부하면서 뭐 하면서 그냥 그 문화에 젖어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니 대한민국에서 살아라니 아주 죽겠어 학업도 미안해요 뭐 한다고 해놨는데 월등한 학업도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앞장을 서서 뭘 차려가지고 할 것도 아니야 뭔가 안 풀렸다 말은 못하는데 뭔가 풀리지도 않은 이것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뒷고랑지는 못 차는 법인 거야 우리 언니가 정확하게 내가 어설프게 어설픈 직업관으로 가진 않고 뭔가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내 전공 살려서 왔는데 뭔가 마음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구나 마음을 못 잡겠어요 뭔가 마음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이런 걸로 자꾸 가는 것 같고 이게 나한테 인생이 맞나 뭘 변화하려는 시기인데 변화를 하려고 생각 중이야 직업적으로 직업도 그렇고요 좀 작년하고 올해 조금 뭐가 좀 많이 힘들어 전에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살아가면서 내가 이게 맞게 살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남자친구랑 사실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아예 잠수 타버리고 바람 나간 걸 뭐라 그러니 너가 싫다고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앞전에 신령님 그러셨죠 작년 올해 시국에 올해만이 아니라 너의 인간의 변사 내 기운의 변사 그러다 보니 내가 휘청거린 거야 그러다 보니 새로운 걸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모르겠다 재밌는 일이라도 하자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이 한 인간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는 가슴도 아파서 이해도 안 갖고 그리고 미안하지만은 앞전에도 내가 이별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유도 몰라요 네 맞아요 모르겠어요 이유라도 들어보고 뭐라도 했다면 내가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아니 내가 앞으로도 누굴 만나더라도 고쳐라도 보겠는데 나는 들어준 죗밖에 없고 참아주고 기다려준 죗밖에 없는데 네 맞아요 뭔 얘기라도 좀 하고 가지 이게 싫었다 하다못해 요즘 뭐 깨뚝도 있고 뭐 메시지도 있잖아 이런 것도 없어 뭘 그렇게 소름끼치게 싫어서 차단까지 시켜버렸는지 네 정말 지금도 근데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가다가 막 이게 화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지 화난 거야 너무 억울해요 진짜 그래서 울화 울화야 그게 잊었다 생각하고 아 그래 그렇다 생각하고 인연이 아니다 좋게 좋게 생각하는데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이 무시를 냈네 근데 무시를 너무 했네 결혼도 지가 먼저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게 싫으면 말지 이게 왜 다 불사 질러놓고 마련해 놓고 다 이렇게 움직이겠다고 해놨는데 나 혼자면 병신 만들어놔서 우리 언니가 그 이별의 아픔이 내가 맨날 뭐 자고 막 못 일어서 미치고 이건 아니지만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삶 속에서 일을 하려고 우리 언니가 마음을 간실 추려서 잡았는데 문득문득 들어오는 것이 신경질이가 나는 거야 사실 아직까지 그 여우는 다 사그라들이지 않으셨어 또한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근데 여기서 남자든 내 어떤 직업이든 내 마음이든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없어 직업 변화를 느끼려고 하니? 바꾸고 싶어요 그냥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몇 해 전부터 계속 바꿔야지 바꿔야지 하면서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뭐라도 하나 해보자고 해서 다른 뭐 공부 같은 거라도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이거를 막 결정해가지고 가는 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궁금하지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했는데 지금은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최근에 상처를 너무 뒤통수를 시게 맞아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골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져 버린 거지 거기에서 삶을 정직하게 안 살아온 것도 아니야 일도 열심히 하고 왔어 조용히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 제가 볼 적에는 뭔 직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이 나빠 보이지는 않아 그냥 망고 땅으로 그냥 눌러서 그냥 지내듯이 지내면 뭐 평생 먹고 살 수도 있는 직업 중에도 하나야 네 언니야 네 그리고 언니 딴에도 사람 복도 없는 것이 돈 복도구나 돈이 세 네 세요 모아놓으면 세고 마련해 놓으려고 그 계획까지 가면 빠그러지고 네 맞아요 나 혼자 내가 새끼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세 네 근데 누가 희한하게 가져가 네 집이면 집 네 근데 거기에 마음이 약하니까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니까 언니의 삶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나를 도와주고 누가 건설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네 나도 믿고 이제 자리를 안정을 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네 그 결혼이라는 것도 이별로 이렇게 막을 지어버렸으니 사실 뭐 해도 기대가 안 되고 뭐 해도 지금 용기가 안 나 네 눈에 신이 있구나 제가요? 응 그렇다 무당이 되는 뜻이 아니야 아 네 팔짱아 어쩔 수 없다 이 나이는 어? 우리들이 얘기하는 뭐 백, 뭐 흙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이 팔짱은 어쩔 수 없어 인덕이 있는 면에 비해 네 내가 고초가 너무 심해 다 희생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게 아휴 그놈의 한숨이 어느 순간부터 작년부터 내리치기 시작을 했다 네 잘못 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직업 전환을 확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를 띄우는구나 바로 하는 건 좀 안 되나요?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자격증을 따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그 자격증을 따서 내가 부업으로 뭐래도 이렇게 이렇게 하다 그렇게 들어가는 아니더라도 네 지금의 본인인 2년 후까지는 그때는 분명히 변화변동의 시기 너 본인 만에 막 내가 멘탈이 더 흔들리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고 나라는 사람이 막 이런 거 더 올라온다고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고 응? 네 그래서 준비를 해서 마련을 해놔라 자격증을 따실 일이 있으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시고 네 당장 그만두고 할 짓만 해야 돼 그만두지 말고 어 때꺼리 누가 걱정하냐 누가 너한테 생활비해줘서 그렇죠 응?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꼼질이나 할 수 있는 어떤 주변 머리가 되기를 하니 네 내 거 내가 돌려서 나 힘든데도 내가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아픈 자손이다 네 너무 외로워 마라 나중 가더라도 내가 새끼를 안 낳고 뭐가 이래도 그래도 내 맘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네 어차피 언니도 조강시처 자리는 없어요 아 결혼을 하셨더라면 이혼이었습니다 헤어지는 그 아 당 그 시간대 네 그러니 이별을 한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어 더 많이 힘들진 않으라고 언니도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남자도 복도 몇 명 안 돼 이게 만나본 거 보면은 네 한 번만 근데 그거 만난 게 꼭 오래가고 꼭 이렇게 시간을 끌고 꼭 그게 문제가 돼요 네 네 이도 못 하고 저도 못 하고 맞아요 그냥 때와 시기를 놓쳐버리신 거야 아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 남자에 대해서 내가 선입견 같지 마시고요 그냥 또 상처받을까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 그 눈으로 잘 봐야지 이제는 그 눈으로 잘 찍어야지 이제는 그 눈으로 잘 찍어야지 근데 못 만나겠어요 지금 얘기하잖아 다른 데에서 상처를 받은 거 같고 다른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언니가 또 자꾸 보는 게 네 그런 사람만 보게 돼 있어 또 내가 상처받을 사람 아 아 겨우 이 사람은 이거 아닐 거야 저거 아닐 거야 했는데 이렇게 만났더니 오 자꾸 뭔가 가리는 거야 아 뭔가 자꾸 가려 그걸 우리가 신의 가물이라 표현을 해 아 아 이 사람 찍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요 사람을 찍어놨어 하 탁 까놓고 네 마음의 흔들림 작년부터 내가 이게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만 없었다면 오늘 점을 보러 왔겠냐고 그쵸 그치 네 근데 불안하고 내가 나이를 먹고 진짜 나 혼자 살아야 돼 나도 싶고 네 뭐 혼자 살아도 괜찮은데 근데 내 직업도 맞는 건가 모든 게 흔들려 버린 지금이 왔다고 네 맞아요 응 네 올해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운은 받아놓으세요 그래야 그것이 5년 밀고 나갑니다 아 본인들이 아니 모르니 해도 잘 살고 싶다면서 네네 편안하고 싶다면서요 네 근데 여태까지 그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 사주를 보고 내 인생을 뒤돌아봐봐 뭐가 편했고 뭐가 행계수였고 뭐가 도대체 그랬는지 네 우리 본 이 이름 석자가 여태까지 그냥 조용히 살아왔어 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네 그러면 되는 줄 알고 맞아요 이제 앞으로 눈물만 흘릴 일의 일들만 생겼구나 외로움, 척척함, 고독함 거기에 어떤 기회 네 누가 보면 우울증에 이게 무슨 미안해 갱령이가 지금 저기 시집 당한 사람이 오게 생겼다고 혼자 감정의 기복이 맞아요 돈이 없어서 지금 돈 걱정스러워서 여길 들어왔겠냐 돈이 없어서 지금 돈 걱정스러워서 여길 들어왔겠냐 그죠? 네 맨날 걱정이야 이게 맞는 거지 여자 혼자서 이 나이 먹고 내가 결혼을 못해 보는 건 아닌가 근데 또 결혼하자니 또 겁도 나고 네 그리고 아이는 이미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럴 바에는 내가 누군가인데 내가 저장 혼자 못 사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건가 나라는 팔자가 뭐가 묻어있나 네 미안한데 본인의 외관은 외관친가 외관친가 중에서 이렇게 네 네 조금 칠성을 바라고 네 십자가도 못 들고 들어와요 자손을 위해서 빌어가시고 간센보살림을 찾고 네 그런 집안에 그 공줄이 내려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비셨다는 거야 언니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랭해서 산 게 아니라 아 조상분들 중에 응 요렇게 좀 빌어가시고 네 좀 조상을 좀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이렇게 빌어갖고 좀 이렇게 자손들 편하라고 네 근데 여기 이 집안도 잘 풀리지가 않아 응 집도 시끄러워요 어 청기잠잠 만기잠잠이 거기에 시크하는데 무슨 형제일 수 있을까 우리 부모도 그렇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네 맞아요 응 땅이 흔들리고 산소가 흔들리고 묘가 흔들려져 버려서 자손들이 편안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누구 하나 네 조상을 대우하고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거기에 본인이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눈에 이렇게 신이 조상이 가물거린다고 그거를 씻어내고 닦아내 줘야 네 내가 앞을 보이고 돈을 벌겠다는 직업에서도 가게 되고 사람을 찾아도 네 뭐가 씌여서 순간의 감정으로가 아니라 네 그렇게 사람을 잘 찍지 응 네 근데 이렇게 뭐가 우리가 이게 그거 있잖아 이렇게 뭐가 씌여있다는 거 알아 네 뭐 내가 뭐가 씌여서 뭐 귀신 씌였다는 게 아니라 네 사람 볼 때 사람 볼 때도 그렇고 희한하게 뭔가 안 좋은 것만 가려고 자꾸 내가 지금 뭐가 씌여있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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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걷어내면 되고 일단 자격증을 딸 것 같으면 양방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만두고 내가 뭐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어가세요 마음 안정하시고 아까워요 직업이 직업이 뭐예요 그냥 회사에서 회계 재무 쪽 파트 그냥 맡아서 일하고 있어요 아까워 놀 날이 아니다 그걸 하면서 내가 시간을 내서 그럼 뭔 자격증을 달라는 거야 네 지금 바로 그만두는 건 아니고 지금 하려는 공부가 어려워서 한 2년 정도 공부해서 내년까지 봐라 올해 내년까지 봐서 머리 써라 네 현명하게 봐라 공부했는데 백날 첫날 공부했는데 보이는 게 오답 짓지 말고 네 그렇게 해놓고 준비를 해서 내가 되면 마련이 되라 내가 분명히 했지 2년 후라고 아 그러면 본인이 계약한 게 계획한 게 네 이렇게 잘만 떨어진다면 네 2년 후겠지 네 네 그죠 네 그럼 내 나이가 아웃수가 될 때 뭔가 변화가 오거든 근데 그걸 먹어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변화가 오지 않고 네 내가 아폭인가 보다 이걸 열심히 하자 다른 또 다른 희망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네 잘 살 수 있고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 그리고 누구한테 사기치지 않고 누구한테 헛점 잡히지 않고 누구한테 실수 안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네 근데 이놈의 내 사주 팔자가 뭔가 묶여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자꾸 사람으로 내 마음의 가슴이 상처를 받다 보니 네 나라는 사람이 진짜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뭐가 문젠가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금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그니까 두루두루 겸겸겸거 여쭤보려고 들어서셨다 네 자기 여태 딸 때까지는 네 물론 잠은 한 시간이라도 앉아야 돼 원래는 네 늘 자고 공부하세요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지금 직업 다니면서 네 최선을 다하면서 돈은 어쨌든 본인이 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람은 2, 3년 후에 나 든다 근데 빨리 들면 내년이다 내년이요? 오래 들어도 걱정이야 너 마음의 상처가 우리 언니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친구랑은 인형이 없는 거죠? 네 또 뒤통수 맞을 일이 있어요 아 근데 자꾸 꿈속에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니까 아 생각해서 억울하니까 뭐가 풀리지 않았으니까 뭔가 마무리가 분명히 나는 까인 것 같고 차단이를 낭했는데 뭔가 말을 못 들었잖아 네 그게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신의 감을 본인이 이렇게 뭔가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건 거둬나 앞으로를 위해서 그것이 어떤 인연 네 그리고 내가 내 직업관 뭔가 술이 술술 풀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사 이제 사는 더 나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본인이 올해 운에 들어오는 나이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운을 조금 받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아파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회계에 의해 뭐 이거 황당한 네 이런 걸 또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 이유가 네 황당한 일을 겪은 자들은 그 애군을 끊어 놓지 않으면 분명히 그게 또 모순처럼 또 옵니다 네 근데 그만 아파야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그렇게 인생에 내가 죄를 짓고 살았다고 네 근데 각이 사주고 각이 팔자인지라 살겠다는 놈은 빌어서라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